맵 중간쯤에 몬스터 석상이 있죠? 여기다 반중력 달고리를 연결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싸워볼거에요 어 나왔다! 자 여러분 잠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PC론한테 오는 도중에 잠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봤는데 팔라딘 방패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전히 제가 헷갈려하던 부분인데 아군이 입은 데미지의 25%를 흡수한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혼자 플레이할 때도 데미지를 25%나 감수시켜준다는 말이다 라는 시청자분의 의견을 듣고 이 방패를 다시 꺼낸건데 아 그게 또 아니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결국 정보를 찾아봤죠 영문위키에 가서 제가 요거를 한번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여러분들 파티 플레이 할 때만 적용되는 옵션이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용사의 방패에는 방어력이 6이 붙어있고 또 제가 수호하는 이라는 옵션을 띄웠기 때문에 총 방어력이 10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아군이 입은 데미지의 25%를 흡수하는 것은 멀티 플레이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파티원이 입은 데미지의 4분의 1을 제가 대신 입는 거였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 팔라딘의 방패를 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빼지 않을 겁니다 네 넉백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앙크 방패나 용사의 방패나 둘 중 하나는 끼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피시론이랑 싸울 때는 딱히 디버프가 걸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앙크 방패보다는 방어력이 높은 용사의 방패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장치를 설치했어요 우선 여기 있는 순간이동기 보이시죠 여기로 가면은 어 여기 꽤 높은 곳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장치는 여기 있어요 맵 중간쯤에 몬스터 석상이 있죠 몬스터를 이렇게 3마리를 불러다가 꿀을 담궈주고 저는 여기서 무적을 받으면서 요요라던지 피라냐 총이라던지 또는 뭐 도끼는 안되겠다 도끼는 얘들 때려버리니까 뭐 이런거 가지고 무적을 받으면서 싸워볼거에요 자 수고했다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바다에서 벗어난 지형에 제가 여기 블럭을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반중력 달고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싸워볼거에요 어 빙글빙글 도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어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같이 돌고 있으니까 정말 어지럽네 아 무슨 콤팔스인 줄 알았어요 자 피시론이 바다에서 벗어나게 되면 광폭화를 해서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올라가긴 한데 다른 공격 패턴이 없어지고 돌짓만 한답니다 네 그걸 이용한거라고 하네요 자 첫번째로는 저희가 무적을 받으면서 한번 싸워볼건데 음 데미지를 뭘로 넣지? 일단 요요로 넣어볼까 싶습니다 근데 요요로 넣으려면은 요요 가방을 껴야 되는데 아 날개를 빼면 되겠다 올라가서는 날개가 필요 없으니까요 일단 날개를 빼고 UFO도 있으니까 대신에 요요 가방을 껴주겠습니다 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떨리네 자 일단 포션을 먹어주고 바로 낚시 시작합니다 가자 어 나왔다 피시론 나왔다 자 일단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어 아 잠깐만 여기 올라가기 전에 맞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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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떳떳떳떳떳떳떳떳 그래서 플러스 통하구요 잠깐만 근데 요요가 쟤들까지 때리면 안되는데 쟤들까지 때려버리면 안됩니다 요요야 이거 요요 가방 빼야겠다 요요 가방은 빼고 합시다 요요가 얘들 죽여버리네 자 요이요이 요이요이 아 근데 지금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무슨 데미지야 이거 1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중간중간에 큰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이 바이킹들이 일 제대로 안하네 잠깐만 나 체력이 지금 42밖에 없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가 아니 나 죽으면 안되는데 아 죽었어 뭐야 아 이거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얘들이 나를 제대로 안때렸나 아 그래도 이거 중간중간에 좀 무적이 통하나 싶었는데 어 이상하게 좀 꼬인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어 방금 누가 개나간거 같은데 자 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요요가방을 빼고 대신에 화염의 건틀릿을 끼고 어 가보도록 합시다 뭐 밤이긴 하지만 아까랑 네 크게 달라진건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뿅 자 나왔습니다 피시론 저는 여기 텔레포트에서 아래로 떨어져주면은 바로 여기로 연결되죠 오케이 일단 한 대 맡겨 뭐야 아차 아 이거 제가 인벤토리 카나 끼려고 날개를 요런식으로 네 여기 장식창에다가 꽂아놨더니 제가 날개가 있는지 착각했습니다 어 모습에서는 날개가 보였거든요 야 이런데 내가 낚이다니 자 다시 포션 먹고 땡기고 오케이 자 파워 건틀릿은 조금 이따 껴주기로 하고 지금 날개 끼고 있습니다 날개 끼고 있죠 오케이 확인했고 자 여기다가 몬스터 소환한 다음에 꿀 한번 먹어주고 포션하고 먹자 자 이제 여기서 침착하게 무적을 받으면서 쟤를 잡아야 됩니다 어 한발 죽어버렸는데 안돼 죽으면 안돼 야 계속 나와라 자 됐다 이제 요요를 꺼냈습니다 자 지금 체력 보시면 500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무적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아레나가 너무 넓어가지고 네 빈틈이 생겼을 때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요로 한 대씩 때리고 있긴 한데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 그죠 자 원래 매운탕은 여러분들 천천히 오래 끓여가지고 바싹 쪼려가지고 먹어야 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어 천천히 매운탕 끓여봅시다 매운탕이 색깔이 왜 이래 녹색인데 방사는 먹으면 정상 아니야 이거 보스를 상대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아레나입니다 어 목다리 상대할 때도 아레나가 좀 작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피씨로는 더 작게 할 수 있네 자 여러분 벌써 반피 이제 반피돼가지고 얘가 변신했습니다 자 눈이 시뻘게 졌죠 자 빌려진걸 제주도 부리고 어 야 진짜 체력 499에서 밑으로 내려가질 않네 그죠 야 이거 진짜 좋다 자 체력 막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오케이 자 이제 열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텔레포트 하죠 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이고 때리기 힘들다 하지만 피씨로니 저를 때리기 더 힘들겠죠 여태까지 한데도 못 때린거 같은데 나를 어 아이 편하구만 여러분 이거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 계속 제가 맞고 있지만 피씨로니로부터는 한데도 안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피씨로니한테 한데도 안맞고 깨는 법 이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겠네요 아 시제각 때 한데도 맞았나 뭐 그정도는 괜찮죠 어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공략법이다 얘는 그러고보니까 딱히 시간 제한도 없나보네요 어 어 죽었다 죽었다 근데 죽을때는 왜 무슨 염소 소리를 내면서 죽지 저기 근데 아이템은 어딨어요 아이템이 안 나왔나 아 그럴리가 잠깐만 아이템 여기 밑에 떨어졌나 여이예요이예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템이 왜 여기 떨어졌지 자 올라갑시다 자 대방의 아이템 개봉 시간입니다 짜잔 어 뭐야 새우 속노버섯 그리고 짜증나는 면도날 태풍 아 이거 제가 지난 시즌에 되게 애용했던 무기인거 같은데 마법무기죠 근데 새우 속노버섯이라 제가 새우도 좋아하고 버섯도 좋아하는데 네 물과 전투를 좋아하는 전투생물을 소환합니다 오 이것이 바로 피씨룸 타이크시구만 야 얘는 아까 그 난폭한 친구랑 다르게 되게 색깔도 이쁘고 눈도 떨망떨망한게 귀엽네요 이 친구 물에 들어가면 더 빨라지는거 아니야? 오 진짜야 진짜야 오 야 물에 들어가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거 거의 뭐 바다의 지배자인데 근데 테라리아는 바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얘가 마음껏 뛰놓을 공간이 없다는게 좀 단점이네요이 야 귀엽다 얘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얘 뭐 물속에서 빨라지는거 말고 특별한 기능은 없나요? 뭐 특수능력같은거 없니? 너도 뭐 돌진같은거 하고 그런거 없어? 없나보네 야 이제 뭐 철피부물약이나 재생애물약은 먹을 필요도 없네요 자 바로 이어서 갑시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뿅 떨어지고 휭 아 나그러보니까 파워건틀릿 안 끼고 싸웠네 어 어쩐지 데미지가 좀 났다했다 자 이번에 파워건틀릿으로 갈아 끼우고 요요를 꺼내겠습니다 자 방사능 피시론 저리 가라 너희 고향으로 야 이제 보니까 쟤 으랭 하면서 물타는거였네요 어 우리집 강아지도 가끔씩 물 많이 먹으면 물타하는데 어 변신했어요 야 그렇다고 니가 물 많이 먹어서 살찐거라는 변경하지 말아라 그건 엄연히 누가 봐도 살이야 살 어 살찐거치고는 되게 민첩한 친구죠 어 잠깐만 회오리가 왜 우리 집안에 생겼지? 야 이거 까딱하면 어 잠깐만 까딱하면 이거 회오리 데미지 봤겠는데? 회오리가 왜 갑자기 집안에 생겼을까요? 야 쟤도 이제 머리쓰네 어 이번에 체력 좀 많이 깎였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이거 살짝 위험한데 이거? 살짝 위험해요 체력이 130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포션도 한번 안전빰으로 먹어가지고 지금 포션 쿨타임이 5초 남았어 아 잠깐만 오마이갓 실수로 바이킹을 다 죽여버렸어 야 이거 방심했네? 아레나가 완벽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회오리가 우리 집안에 생겼대야? 야 이거 이번에 진짜 재생의 물약이랑 철피부 물약 안 먹고 했더니 애가 좀 화났나봐요 어 나를 어? 내가 그래도 명색이 보스인데 그 정도로 무시하다니 하고 좀 빡친 것 같아 자 그럼 이번에는 포션 먹어주고 아 그리고 이번에는 피라냐총으로 상대해볼겁니다 으쌰 가자 피라냐총 준비하고 일단 여기서 빨리 척상 꺼내고 좋아요 으쌰 피라냐총을 일단 위에서 맞추고 맞았나? 아 잠깐만 피라냐총으로 맞추면 안되는 건가 본데? 잠깐만 피라냐총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들을 때리네요 피라냐총은 안되겠다 잠깐만 근데 나 왜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받아? 아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거? 왜 이게 제대로 통하지가 않지? 지금 체력이 또 100대까지 떨어졌어요?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야 얘 무슨 꽁수 하나 냈나? 아 또 죽었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?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꿀을 사용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여기 괜히 플랫폼이 있으니까 애들이 점프점프하다가 어 여기 빈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꿀을 포기하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러면은 얘들이 저를 벗어나질 않죠 좋았어 이렇게 한번 가보자 됐다 포션 먹고 오케이 뿅 내려가서 됐다 자 제대로 안차겠습니다 바이킹 불러두고 자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눈치를 보다가 얘가 멈추면 오케이 올라가서 됐다 때리기 시작합시다 페오리는 약간 위쪽에 생기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아직까지는 안 맞고 있어요 야 이제서야 저 바이킹들이 쓸데없이 점프점프 안하고 이게 열일하네 아까 전에 괜히 쟤들 꿀 먹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제가 오히려 많이 맞았죠 쟤는 열심히 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물토 자 그리고 파워 토네이도 어 한 대 맞았는데 어 공기청정기 좋아요 자 변신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왔어요 안개 속에 숨어서 지평수를 노리는 날렵한 돼지 오케이 잡았습니다 야 이거 생선 먹을 것 좀 있겠다 살이 파란색이네요 역시 오염된 게 틀림없어 자 일단 쫙 아이템 챙기고 이번에 물이 안 떨어졌네요 자 뭐가 나왔을려나 짠 잔악한 대폭풍 뒤팡이 자 이게 짜증나는 면도날 태풍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잔악한 대폭풍 뒤팡이는 뭐지 저게 뭐죠 아 뭐야 참치를 던지네 왜 이거 돈에서 나왔어 아 소환 아이템이었구나 샤크 토네이도를 소환해서 같이 싸운다 전사 무기를 아직까지 안 준다 이거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면 저도 또 생각이 있죠 이번에 생선만 먹고 싸운다 포션 안 먹는다 아직 속노버섯 지렁이가 7마리나 남아있거든요 뿅 자 가자 어 와이번은 뭐야 와이번아 너는 오는게 아닌데 어 잠깐 너 어디갔어 어 나 왜 일로왔어 잠깐만 와이번 보다가 이거 아 실수했네요 다시 다시 올곧게 떨어져서 오케이 착지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일단 당황하지 말고 잠시 대기하다가 아 와이번 저거 와이번 때문에 잠깐만 이거 곤란해졌는데 잠깐만 어 와이번이 날 길을 하는데요 와이번 잡아야겠다 와이번 빨리 잡아야돼 와이번이 날 때려 오케이 와이번 잡았고 이제 비실론 딜합니다 어 이거 꼬인거 같은데 잠깐 이번에 또 딜 들어와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아주 곤란한데요 포션도 쿨타임인데 야 진짜 포션 안 먹었다고 이러는거야 너무한다 포션 안 먹으면 진짜 뭐가 있나봐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나봐 어허 죽었어 대박 누나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아 이거 다시 포션 먹어볼까 진짜 뭐가 있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착각했는데 미끼가 두개가 있어서 여기 미끼가 여섯개로 표시된거지 총로버섯지강이는 이제 네개밖에 안남았네요 자 이번에 다시 포션 먹고 오케이 됐다 나와라 아 이번엔 괜찮은거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포션에 뭐가 있나봐 지금은 또 토네이도가 제 아레나 안에 아예 들어와있는데 전혀 안맞고 있습니다 전혀 체력 500 그대로에요 자 이제 3페이지 아 이게 되게 희한하네 자기 맘대로네 이내서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이템 떨어지지 마라 내가 먼저 먹을꺼다 어어어어어 오케이 싸움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야 이거 윈도우에 움직이는 배경화면으로 써도 이거 딱이겠는데?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즐거웠다 PC론 이번에는 꼭 전사무기를 주길 바란다 니가 전사무기를 주면 내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널 끓여먹어볼게 오케이 잡았구요 가자 내 아이템 쑥쑥쑥쑥쑥쑥쑥쑥 오케이 아아 잠깐만 아이고 물에 빠질뻔했구만 아 이미 빠졌나? 짠! 아이 거품 좀 또 나왔네 자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템을 좀 정리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낚시꾼아 힘썼다 니가 나에게 악세사리 따위는 거의 주지 않았지만 난 너를 위해서 스로피를 가져왔지 짜잔 lol grapp Az dash 소품 나 나 소품 että 주VIS 나